약 28년 전에 제가 양평에서 사장장을 했습니다. 물론 집은 서울입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가까운 양평을 그전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양평인의 도시 분의 이름은 알았지만 와서 살면서 양평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 일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는 양평 국민이라도 자고 오면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따라와서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.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자리에는 55살한 장점, 20살한 장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지역에서 지지단 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관련되었습니다. 여러분 수도권 양평이 안전해야 수도 서울이 안전합니다. 또 그래야 대한민국은 안전이 보장됩니다.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여러분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지킨다고 하는 이 지역 장면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사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십니다. 여러분,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. 여러분, 건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대단히 나누었습니다.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